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른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랑해 신앙아님의 아들이시다 마태고 계시며 짜키며 짜요 말씀하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른데 주는 그리스도 바라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대답하여 이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마태고 계시며 마태고 계시며 마태고 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에게 바다한 흰자 마태고 계시며 마태고 계시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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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